수경 씨, 제부 봤어? 네? 아까부터 제부가 집 앞에서 수경 씨 기다리고 있던데 못 만난 거야? 수경 씨랑 포장마차에서 술 드셨을 때 기억나세요 어머니? 그땐 수경이가 날 참 좋아했지? 어머니, 어머니 하면서? 어머니의 딸로서 어머니를 그렇게 부른 날이 올 거예요 고마워 난 가끔 자네가 내 진짜 아들이었으면 수경이가 내 며느리였으면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지? 네 고마워 해 할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